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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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먹었던 거 봤자怜트게요 귀여워 오빠 왜? 나 너 하나만 물어봐도 돼? 야 구경수 빼고 다 물어봐 수화기인데? 갑자기 자는척해 오빠 자? 아 뭐야 구경수 빼면 물어볼 게 아니고 야 구경수 빼면 왜 물어볼 게 없어 삶의 지식 굉장히 취해! 이런 거 물어보라고! 다 안다고! 구경 수평을 다 물어봐! 아 진짜? 오빠 여자친구 만드는 방법 알아? 오빠, 울어? 우리 새끼! 말도 안 돼x3 오빠야! 진짜 신기하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대박! 멋있어! 나 결심했어! 나 마술사가 될 거야! 에? 갑자기? 그래! 마술사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다고! 나 마술사 돼서 여자들이 마음을 사로잡을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자친구가 생기겠지? 오빠가 여자친구 생기는 게 마술보다 더 신기한데? 마술래? 어? 근데 마술래? 마..마술래? 근데 마술래? 야하! 원숭이로 변해라! 얍! 성공! 매하수기! 에이미! 조수 좀 해줘! 아, 괜찮아! 조수 좀 해줘! 아, 조수 조수로 해! 아... 나랑 같이 세계적인 마술사가 되면 방송도 나오고, 인기 많아지고, 돈도 많이 벌고, 슬라임도 마음대로 사고, 놀이공원 자유의용권도 100장 끊고, 내가 사고 싶은 장난감도 마음대로 살 수 있을 텐데! 어디 내 조수해줄 사람 없나? 아, 내 주변에 있을 거 같은데... 시선을 확 잡아줄 만한 그런 조수 없나? 아, 춤을 잘 췄으면 좋겠는데... 아, 마인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아, 물 좀 잘 떴으면 좋겠는데... 아, 마인도 잘 했으면 좋겠는데... 원숭이 흉내도 잘 냈으면 좋겠는데... 이 녀석이! 좋아, 너의 열정을 확인했다! 나의 조수를 시켜주지! 에이미! 세계를 놀래켜보자고! 아, 좋아! 아, 깜짝이야! 나를 놀래키지 말고 세계를 놀래키자고! 왜 안경을 벗고 그래? 아, 좋아! 좋아! 에이미! 세계를 놀래켜보자고! 크난! 매직! 쇼오! 냐하!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기한 마술을 보여드릴 마술사 쪼라란입니다! 쪼라란! 네, 오늘 저희 마술을 도와줄 미녀 조수를 소개하도록 하죠! 미녀 조수 나와주세요! 에하! 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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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녀 조수 나와주세요! 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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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녀 조수 나와주세요! 냐하! 냐하! 미녀 조수 나와주세요! 미녀 조수!! 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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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신기한 마술의 세계로 타란! 냐하! 워! 맨! 냐하!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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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내 손!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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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pane시 마시 Heaven 흐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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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pf 산 Brux 자연cn 이 obscure 좀 Pend기가 지하 지하 adox 상井 고고! 고고! 시켜막 인고! 제발 좋아 자 나를 따라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따라해보세요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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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오빠 왜 이렇게 춤만 추는 거야 마스로 나라고 야 세계적인 스타 안 될 거야? 슬라임 안 살 거냐고 더 쳐 더 야 이빨 더 보여줘 이게 웃기단 말이야 그렇지 마스로 나라고 춤만 추는 세계적인 마스로 될 수 있는 거지? 오빠한테 믿어 빵빵 쳐진다 이거지 녹화 잘 됐나? 올려야 되는데 잠깐만 녹화 안 됐어? 안 됐는데 이 얘기였어 이거 아아아아아아아아 짜라란 뭐가 됐지 롱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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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흔한 남매TV에서 행복과 재미를 드립니다 네 짜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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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